이국적인 배경에서 이국적인 요소들로 신선하고 생각을 많이 해주는 영화인 것 같습니다. 두 감독님들의 콜라보 영상을 볼 수 있어서 끝을 보여주면 믿고 보는 나홍진이라는 타이틀이 어울리는 기존의 공포영화와는 많이 다르고 더 리얼하고 더 실감 나고 머리 감이 장난 아니었어요. 무섭기만 한 게 아니라 마지막까지 재밌는 것 같아요. 폭발적인 반응 압도적이다 극한의 공포 랑정 7월 14일 극장 개봉